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은 화산 존 허 가 잘 안되어 스나이퍼 컨셉으로 플레이한다 헐 이 사람 누구야? 개귀여 오늘 쌤은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한다 그럼 질감? 자 오늘 해볼거는 화산 존 허 허 화산은 올라갈 수가 있냐? 화산 올라가면 문 앞이 시커메지면서 발 밑창부터 점점 녹더라고 점점 녹아서 꼬마돌대 나중에 가슴까지 녹으면 꼬마돌해 화산 보라고 아 쫌 쫌 쫌 티 내지 마라 좀 그래픽 질이지 닭봉 어디갔어? 원래 닭봉이었잖아 어 닭봉 이거 얘기 몇번 듣더니 고쳤더라고 안 내려? 어디 내리냐면은 야 이쯤이 제일 좋았던거 같애 아니 뭐 화산 좀 봤대매 여기 자체가 화산이야 저거 또거 또 또 또 비밀의 방 문 찾자 열쇠 찾자 열쇠 나 있는 데가 비밀의 방이야? 어 딱 봐도 비밀처럼 생겼잖아 거기에 일정 커맨드 입력하면 열려 저번에는 열려라 참기였거든 걸려라 참기 야 이거 첫 킬 당한 놈 다음판부터 주인님이라고 부르기 어 나 봤다 나 봤다 와 미친놈인가? 우리 스나이퍼 존버 어때? 냅다 적용총만 대고 쭈르르 누워가지고 시나마 ㅈ다 쏘고 DMR 안되고 무조건 SR 완전 아메리칸 스나이퍼인데? 그럼 벨트 깨워? 야 벨트 필요없어 벨트 아 안돼 안돼 그냥 딱 10발 정도만 갖고 있는거지 야 각자 10발이면은 우리 40명 잡을 수 있어 오우 우와 해내겠다는 마인드 일단 비밀의 방 주변 내립시다 아 내려 따라가기 누르면 되니까 뭐야 야 록스 이거 풀어봐봐 따라가기 풀어봐봐 뭐냐 방금 옆에 뜬거 알았어 안 통하셔 아 근데 너 방금 록스라고 불렀냐? 주인님이라고 불러야지 록스 주인님 너 왜 반말해? 아니 주인님 어쩌라고 맞지 그 주인님 대접을 해줘야겠다는게 아니라 주인님이랑 부르기로 했었잖아 그래 주인님 아 저게 맞지 말 안듣는 노예는 메가 약이야 샷터 어잉? 어허 그냥 비둘을 거야 이 새꺄 이 새꺄 어 뭐야 이게 안맞아? 노예 수준 노예 수준 이 새꺄 A FEW MOMENTS LATER 노예가 쫒쫒은다 이제 말을 잘 듣는 노예가 됐구만 내 뒤만 따라와 그렇게 오케이 멈추지 마십쇼 아 열쇠 찾아야지 뭐해 찾아 빨리 찾아 언제까지 쫒쫒아 때리지도 못하네 그냥 오오오오 야야야 적금 안돼 뭐하냐 아 뭐야 개념이 없어 개념이 야 내가 참교육 해줄게 짜식아 으잉? 됐다 개 약해 진짜 응 Wochen Är 쌈씨 뭐야 으이엇 으아onto 저사 우리 노예 살려줘야지 노예 아 вони Widim 아 저건 왜이렇게 돌하라다녀 아니 아니 잠아다녀 조지킨 스턴트맨 하고 있어 혼자 너 안바퀴 도는거봐봐 유기 바 cozy 호살박힌꺼 언제 떨어져 안 떨어져 안떨어져 아 저이끼 왜 자꾸 스턴트맨 하고 있냐고 재밌는데? 대그에서 GTE 하는 기분이야 야 태워줘 아 이거 컨트롤 되니까 재밌네 가자 와 와 와 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확인 확인 넌 뒤졌다 짜자아악 와 이게 안 맞네 다시 간다 으아악 화염병 좋은 선택이야 발소리네 발소리 발소리네 좋아 왔어 됐지 맞았어 맞았어 병타 때려 병타 헬 미 아 이거 잡아줘 빨리 으아악 헐 야 이 사람 누구야? 개귀여워 오 귀엽다 뒤에 날개도 달렸어 천상가봐 근데 캐릭터 이게 머리빨인가? 야 왜 끝까지 안 일어나? 우리가 이렇게 구애를 하는데 역시 인기녀는 얻기가 쉽지 않아 참 개 많은데 뭐냐? 여기? 여기 오른쪽에 봐봐 뭐야 여기? 야 여기 한 명 있어 야 일단 야 저격은 일단 얘네들 잡고 iliar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우아 야 이겨줄게 어딨어? 가수 넘았어 interests awesome 좀보라 하려면 미어커터 없어야지 아야 SR 좀 나오게 해봐 어搞팔 나이스 반초 파어 뜨 반처 인정이야 한발밖에 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정이야 나는 메딕이나 해야겠다 반처라도 주어 낮춰 아니 록스야 가방이랑 헬멧이랑 조끼 안 벌이냐 그러다가 들킨다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들기야? 어 그치 이러면 안 들키지 인제 진짜 이게 저격수의 모습이라고 에이전트 1팀 되게 멋있다 오케이 판처다 오케이 야 판처 둘에 스나 둘 오케이 야 밸런스 딱이다 오케이 야 고지를 잡아 야 여기 여기 딱 딱 숨으면 안 보인다니까 진짜 보이냐? 응 야 우리 쪽으로 보급 내려온다 맞춘다? 해봐 맞출 수 있어? 아 판처를 어떻게 맞춰? 니들이 맞추는게 아 우리 이거 사람들 머리 딸때만 써야돼 아 말해 안돼 우린 저격수라고 위치도 주지마 야야야 썸네일 찍어야지 일로올라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준해 조준 이쪽에 사람이 있다 어디 싸운다 쏘자 쏘자 근데 동시에 놈이냐? 어 야야 우리야 붙었다 여기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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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췄다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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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안 스나이퍼 빠이빠이 오케이 움직입시다 기어갑시다 자 저격수 여러분들 이거 야 기어가면 저기서 맞을텐데 그럼 뛰어갑시다 어 앞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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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야야 우리가 하나씩 내가 오른쪽에 있는 애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봐 야 나 호랩팬으로 다 막는다 어 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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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돌아서 내가 자리 잡을게 믿지 코리안 스나이퍼 못믿어 못믿어 걱정마 내 위치 안 하나 보여 넵 와 저거 못잡았네 됐어 와 뭐야 뭐야 야 뒤에도 있어 우와 엔딩 도와줘 어디야 모르겠다 아 쌤 쌤 우리가 치킨 먹자 기다려봐 치킨 먹자고? 소화 오 야 거기 반짝 좋은데 가? 와 뭐하냐 차라리 더블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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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용이 또 왜 벨트 벗었어? 능지가 그냥 아주 그냥 넌 벨트 입지마 그냥 으으 입지마 벨트 제발 벨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적을 죽이거나 팀을 죽이거나 한참 박을 수도 있다 한 번 뭐야 선수가 DMI? 벨트를 얻으러 갈 때가 되었구만 박박범의 탈모 새끼를 잡으러 가야겠네 말이 너무 심하다 말이 엄청 심한데? 판초 네가 쓴 거 아니야? 딱 말해 판초 네가 쓴 거 아니야? 뭔 소리야 판초 누가 썼어? 네? 쏴놓고 모르는 척 하는 거 봐 아 자작극이네 아니 누구야? 빨리 딱 말해 너가 쏘고 너가 지랄하잖아 진짜 이게 무섭다니까 나 저럴 때 보면 저 새끼 무서워 직패드 필요한 사람? 말 돌리는 거 봐 역겨워 쓰긴 해 이거? 오오 판초 누구야 이번에 아니 판초 누가 쏴고 싶어 나 쏴도 돼? 나 진짜 쏘고 싶어 이거 막판 아니었으면 쐈어 이미 나 왜 찌질하지? 찌질한데 유 sch 숨Video 주 crush 소중 quan 가자 여사x5 이제 제발 Ans 또 지랄이들 아니 지랄이들 이구간 쥬래 than 이런 기분이다 Fame 판 grains 선 holiness 흐드라 아니야 흐드라 가자고 이거 우리가 치킨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zus MIKE 처벌 사이코패스랑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 저런데잖아. 킹콩 얘기할 때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막 조스 얘기하는 사람. 갑자기 자기 얘기한다니까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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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뒤라고? 이런데 아니야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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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. 바위 바위 바위. 개가리 내면 순간 잡는다. 야 우린 데 양각이야. 박칸인데? 에잇 살려줘. 어 붙는다 붙는다. 아우 야 뒤에서도 쏜다. 아 우리. 여기 숨어. 숨어 우리 어버시니. 저기 2번이 나 쏘는 거냐 혹시? 아아. 아 여기서 또 혼자야 너. 네 네 네 네 네. 저기 있다. 오. 어머님 어머님. 여기 여기 봐라. 어어? 어 왜. 어 뭐야. 나 혼자 총알 피하기 하고 했다고. 아휴. 어디서 쏜는다. 여깄네 여깄네 붙는다 붙는다. 오 뭐야. 아니 여기 건물에 다 있는데? 걱정마. 대장 김교정이 간다. 내가 왔어. 어디야? 건물 안에 있어 건물 안에 있어. 야 야 김교정 숨어있어 두 팀이야 두 팀. 야 록스 나한테 붙어. 못 붙어 이거. 야 내 자리에 있었어야지 내 자리에. 얼마나 안전하냐. 가만히 있어 그냥. 아 붙었다. 나 무서워. 어떡하냐 이거? 1번 거 보고 있어 너? 아니야 록스. 저기요. 제가 주체거든요. 네?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저기 없어요. 니 화면은 유튜브에서 보면. 그거 맞아? 던지는 거? 맞아 맞아. 아.. 어디.. 야 야 한 대 맞자. 아.. 아.. 후랭크는 이전 막았는데. 야 핵이야. 나도 아까 그렇게 죽었어 잘 숨어있다가. 너무 많은데? 어부지리해. 끝까지 숨어있어 그냥. 대충 몇 명 잡고 끝내 한 판 더 하자. 절대 움직이지 마. 잡아줘. 쟤네는 우리 죽이네. 4명이야 4명. 아.. 무서워. 아니 뭐야. 이거 뭐 뒤로 가야 돼. 여기 앞에는 4명 있고 뒤에도 있고. 저거 오는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뒤로. 사운드 겹치게 해가지고. 가자. 한 명 한 명 한 명. 뒤 잡았다. 잡을만 하잖아 이거. 굳이 쟤랑 싸울 필요가 없어. 동료라고 보면 돼. 적의 적은 나의 팀이다. 아.. 무서워. 오랜만에 하니까 개무섭네. 아이고 구경하니까 진짜 재밌다. 어 저기 있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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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 저기 움직이잖아 제발. 어이 어이 저 있네. 아 제네 쟤 쟤 쟤지마 쏘지마. 이미 들킨 놈이야. 밑으로 가는 게 어때. 오른쪽 있띠 오른쪽으로 가야돼? 글로가면 멀어졌어. 야 왼쪽 소리 났어. 아니 나 어떻게 봐. 야 존보해..존보가 답이야. könnte 한 거랑 잡자 그냥 왼쪽으로 돌아. 잘 불러도 좀 대단하다. 지금, 형, 형. 자, 형. 밟으면 죽어! 밟으면 죽어! 용압! 내가 밑창부터 녹는다고 했어 안 했어? 찌쥬 살살 녹는다! 아 이거 신발 신어야 안 녹아? 신발 신어도 밑창부터 녹는다고 야 찌살녹이다 찌살녹 우리 다음 마무리였다